한현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형아 공부한다? 까짓말. 진짜로! 오빠 영혼 짱자네. 아 뭘 읽는 거야 진짜 아저씨가. 왜 여기에 낙서 있어? 낙서한 거 아니야 공부한 거야. 오랜만에 공부하려 하니까 머리가 안 좋아. 과일 선생님만 구하든가. 남자분 씨를 꼭 통과할 수 있게 해 놓아줄게. 아 고마워. 올 A를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한 줄로 쓴 것처럼 한국사를 필기할 때는 내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는 거야.